보수경제신문들. 지금 우리가 진보 진영 내 신문이라고 평가하는 곳마저 지금 정부가 임대차상법을 내놔서 전세만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 라면서 지금 아주 연일 때려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짜예요. 가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짜고 선동이에요. 선동이다. 지금 이런 뉴스들도 선동입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제가 조금 말을 길게 할게요. 우선은 임대차상법이 뭔지부터 우리가 알고 논의를 풀어나가야 돼요. 임대차상법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산법이니까. 첫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가 원래 2년마다 이사 다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2 플러스 2 원한다면 2년 더 설계해드릴게요. 그래서 최소 4년은 보호해주는 장치가 설계가 됐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때 5% 넘게 올릴 수 없도록 할게요. 라는 게 두 번째 장치. 5%도 엄청 올리는 건데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조례로 시도 조례로 5% 내에서 조금 더 정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아직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주택 매매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매 거래하고 나서 실거래가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임대차에 없었어요. 전월세에. 그래서 전월세도 신고하도록 한다. 이게 세 개가 임대차상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뉴스 보시면서 조금 잘 보시면 임대차상법 때문에 시행이 돼서 전세난이 왔다. 이런 뉴스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 그런 뉴스를 보시면 그건 그냥 믿고 거르세요. 우선 기자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대차상법은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잠깐만. 임대차상법은 아직 시행 전이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됐어요. 임대차상법.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세 번째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는 내년 6월에 시행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려고 임대차 2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기자분들이 만약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기자분은 믿고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짜뉴스죠. 네. 임대차 2법.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중에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2 플러스 2. 2년 계약 갱신을 더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생겼다. 이것 때문에 전세난이 왔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럼요. 그럼 이 전세난이 대체 어떻게 된 거냐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게 왜 저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느냐. 우리 사고 실험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천천히 해볼게요. 전화니까. 작은 세상이 하나 있어요. 작은 세상에 백가구가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준비 시작하면 전세가 다 끝나요. 동시에. 저도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딱 전세가 끝났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는 전세 매물의 개수는 몇 개죠? 99개죠. 그렇죠. 내 집을 빼곤 나머지가 다 매물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물이 넘치는 거죠? 맞습니다. 매물이 되게 많아요. 99개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런 결과 95가구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5가구만 전세 계약이 시작하고 끝나요. 제 계약도 끝났어요. 이때 그럼 저는 제가 느끼는 전세 매물의 개수는 몇 개예요? 5개밖에 없어요. 저도 나왔으니까 제 집은 빼야죠. 제 집 빼고 4개. 4개. 보세요. 첫 번째 세상이랑 두 번째 세상이랑 전세 수급 균형에는 문제가 없어요. 당연하죠. 5주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전세 집은 다 있어요. 그런데 체감적으로 이전에 나는 99개나 있었는데 지금은 다 4개밖에 없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느끼도록 부동산 업자들하고 일부 부동산 업자들하고 언론이 이걸 만들어 가잖아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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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할게요. 여기서 한번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적 전세난이 아니에요. 전세가 막 월세로 전환되고 절대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맞아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전세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세난은 뭐다? 용어를 정리할게요. 상대적 전세난이다. 상대적 전세난. 아니 근데 그 용어보다도 제가 더욱더 피부로 느끼는 개념은 뭐냐면 전세난은 없어. 네, 그렇죠. 전세난은 없고 전세 물량만 주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물량은 과거와 대비를 하면서 그렇죠. 과거에는 100개 물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10개밖에 안 나와. 이 나쁜 놈들아 전세난이야. 이런 식으로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동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좋은 지점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건 전세난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왜냐하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제가 상대적 전세난이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좋은 전세난이에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왜 줬어요. 2년마다 이사다니는 거 끝내자 우리 진짜. 그래서 도입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전세 매물이 지금 시장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서 안 나오는 건 뭐냐면요. 우리네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향상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정부는 지금 전세 매물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서 전세 매물이 안 나오니까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향상됐습니다. 여러분을 항상 광고를 해야 될 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보세요. 이게 지금 언론 지형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선은 이거를 해야 돼요. 지금 사진 띄워놓고 계시죠. 줄 서고 있는 현장. 이 줄 서고 있는 현장이 왜 현실에서 일어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고 실험은 끝냈잖아요. 우리가 알았어요. 지금 전세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현실에 오는데 그러면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은 집을 높은 집은 어딜까요. 살기 좋은 집이에요. 그렇죠. 주거 환경이 좋고 새로 지었고 이런 데서요. 그렇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라든지 인프라가 좋은 것들은 아이고 나 이제 6개월 있음 이사 가야 되는데 법이 바뀌어서 더 살 수 있게 해준다네 하면 바로 행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도긴객인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상대적으로 낡은 아파트나 이런 데 살던 분들이 내 전세 만기 될 때쯤에 거기 계속 기웃거려요. 아이고 저기 물건 안 나오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에 물건 하나 나오면 어떻게 된다? 줄을 따서 줄. 그렇죠. 그래서 줄을 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쪽. 상대적으로는 주거 환경이 좀 떨어지는 쪽에서는 오히려 전세들이 남아올 수도 있는 상황도 벌어지겠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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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불만을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근데 이거 전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거 끝내자고 한 거잖아요. 네. 지금 2년 사이클이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게 4년 사이클로 지금 바뀌면서 지금 과도기적 현상인 거고요. 지금 언론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계약 행신 요구권을 행사해가지고서 매물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사례도 우리가 다뤄야 돼요. 저 1년 반 살아서 이제 이사 가려고 이사 비용 100만 원에 중계료까지 낼 뻔했는데 아이고 계약 행신 요구권 행사에서 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례가 취재를 들어가야 돼요. 언론사들이 원래. 그게 균형 있는 취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거 끝납시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계약 행신 요구권을 도입했는데 그 취지에 공감을 하는 언론사라면은 당연히 그런 곳에 취재를 가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런 기사 하나도 못 찾고 있죠. 맞습니다. 네. 좀 줄 서고 있는 현장만 가가지고서 지금 사람들한테 관기를 심어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딱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은 상대적 전세가 상대적 전세난이라고 말하는 지금은 상대적 전세난이다. 불쩍하지 않다. 그러면 절대적 전세난이 언제 있었는지. 그러니까 정말로 전세가 막 월세로 전환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네. 저 알고 있어요. 네. 그때가 언젠지 제가 그래프 하나 준비한 것으로 띄워주세요.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 보시면 그래프를 보면은 그게 전세랑 월세가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비율. 지금은 월세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원래는 전세가 더 많았어요. 그럼요. 네. 근데 전세가 갑자기 끊기는 그래프가 나오죠. 그리고 월세가 갑자기 올라가고 하면서 크로스가 나오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지경에서 지금 수평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저 크로스가 난 지점. 2011년, 12년, 13년. 저때. 저 사이에 제가 박스를 쳐놨을 거예요. 빨간 색깔로. 네. 저때가 언제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이명박 후기, 박근혜 초기에. 아주 결정적인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때가 집값이 조정기였어요. 조정이 되고. 그래서 월세로. 네. 월세로 막 전환했어요. 이명박이는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 전세가 너무 금리가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집값은 조정이 되고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돈 많이 있는 사람들,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거 보세요. 그래프에 다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말은 바로 합시다. 찐 전세난. 진짜 진짜 리얼 전세난은 언제 있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제가 기사 하나 또 보내드린 거 있을 거예요. 그럼요. 저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네. 우리가 이거 기억을 좀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예 나와서 전세는 하나의 추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전세는 그냥 전세 없어지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세난 등 여러 가지 집을 얻는데 고통이 많지만 이것도 이제 지나갈 것. 전세라는 것은 하나의 옛날의 추억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럴 때 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은 거기다 대고 전부 그러니 빚을 얻어서라도 집을 사라. 그러면서 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온갖 교수들이라고 하는 작자들까지 나와서 지금 영끌에서 전세에서 집 사는 세대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물량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현상은 왜 그런지는 설명이 끝났어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왜 그런지를 따져볼게요. 전세 가격이. 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엄청 나왔어요. 이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 오르더니 전세값까지 올라. 뭐 이런 식의 뉴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정보값이 하나도 없는 뉴스예요. 동업 반복이에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매매가를 넘는 전세가는 있을 수가 없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거 공인중개사들이 절대 중개 안 하죠. 깡통전세라고 하잖아요. 깡통주택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세가가 지금 오르는 현상은요. 집값이 그전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 이 그래프를 준비 안 했구나 제가. 그래프를 보면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지금이라도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거실에 있어가지고 지금. 성수대로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 그래프를 하나 드렸었는데. 매매가가 오르고 나서 그 뒤따라서 전세가가 같이 오르는 그래프가 있어요. 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1억인데 전세를 1억 1천, 2억 2천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매매가라는 갭이 있어요. 캡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거는 임대차 산법 때문이 아니고요. 근본 원인이요. 이거는 그전에 집값이 너무 올렸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부분이에요. 소장님, 제가 그래프 찾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찾았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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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까지 정리됐죠?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얘기죠? 아무, 아무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물론 어느 정도 지금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어느 정도 추동을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 줄 서는 거 보셨잖아요. 줄 서는 거. 거기에 줄이 서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조금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집값이 올라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 정리 끝. 네. 이 상태에서 제 질문을 좀 던질게요. 네. 갑자기 유승민이 갑툭튀이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 대권 행보 시동 걸었다. 이러면서 여기에 함께 토론회를 벌인 사람들의 면모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면모가 보면 손재영 건국대 교수 그리고 이상형 명진혜 교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아시죠?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부동산 산업학회 분들인데 그러니까 결국 땅값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야 좋은 그런 분들 아닙니까? 이해관계자라고 하죠. 저희께는 업자. 이해관계자. 업자 쪽. 업자 쪽. 업자 쪽. 업자 쪽 이해관계자. 미션 외편할 때 업자 쪽. 우리들끼리 그냥. 이 손재영 건국대 교수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국민공유제가 내란 음모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학이 빈곤하시다. 철학이 빈곤하다.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박원순 시장님이 말한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철학이에요. 일종의 철학. 보세요. 부동산이라고 말해서 땅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땅을 어떻게 더 만들 수가 없어. 서울 땅을 어디 복제해서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천연 자원이에요. 이거는. 공공의 것이란 말이에요. 공공의 것.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알잖아요. 토지공공성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을 개발할 때. 그러니까 이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는 우리 국내 모두의 공공자원을 개발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니까. 그 이익 모두를 이익이 발생을 하면 이익 일부를 우리 국민들 모두와 나눠야 된다. 이런 철학이에요. 철학.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철학이 빈곤한 거다. 이분이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 중국의 소유권 제도가 시장 경제 체대보다 낫다라는 인식을 어릴 적부터 갖고 있는 것 같다. 박원순 시장한테. 토지를 국유화한다는 거는 장기간 임차를 하는 건데. 70년, 90년 이렇게 장기 임대를 해주면서 임차권을 팔기도 하고 저당통에 대출을 받기도 하면서 북경도 집값이 올랐다. 그러니까 토지를 국유화해도 중국도 집값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과 남한의 장점이 어우러질 거라는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내란 음모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걸 말해야 됩니까? 이거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세트예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즉 정부라고 할게요. 정부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가격이 결국 오른다라는 논리예요. 관리를 할수록, 그렇죠? 뉴욕 같은 경우도 임대료를 관리를 했는데 결국 올랐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아니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오르죠? 오르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는데 오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축댕이 지금 앉아계시죠? 제가 성축댕을 어깨에서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관리에 빈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빈틈이. 예외 조항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설명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부정부패라든가 꽁씨라든가 이런 모순 때문에 올라가는 거를 일부러 애써 무시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그 체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포장을 한다. 그럼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싸그리 그냥 국가가 소유해버리고 그냥 탁 막아버리면 오를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우재인 님이 구봉기 소장님 최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슈퍼챗을 사랑해요. 구봉기 시장님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슈퍼챗을 아낌없이 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 손재영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토론회를 했던 사람이 이상영 명진의 교수인데 이 분이 부동산 114 만드신 분이더라고. 부동산 114가 어떤 사이트였습니까? 부동산 114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업체죠 업체. 네 업체죠 원래.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것들은 다 있는 곳. 맞습니다. 부동산 정보들이 모이는 곳. 처음에는 이 부동산 114가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돈 주고 사고 파는. 광고를 갖다가 얹게 하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업자들에게 빨대 꽂아서 돈을 벌었던.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룰수록 부동산 114는 돈을 버는. 그렇죠. 그런 업체를 하신 분이 지금 교수세요. 교수가 되셨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죠. 업체 쪽. 이런 분들의 토론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평가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 실패한 근거가 뭐냐고 물어봐야죠. 이거는 뭐가 실패했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건 그냥 그거예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동이에요. 선동 이런 현상들을 보고 국민들이 불안에 떠니까 줄을 서는 현상 이런 것들. 막 전세가가 오르는 현상들. 그런데 우리 보세요. 지금 집값 잡았죠. 그러니까 집값이 잡는다라는 게 스펙트럼이 넓지만 우선은 급등하는 거 확실히 잡았어요. 확실히 꺾였죠. 정책으로. 그런데 제가 저번에 출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냥 백지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물려받아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걔네들이 풀어준 것 때문에 그냥 미친 망두기가 뛰듯이 집값이 뛰어올랐던 거 아닙니까. 그럴 말씀이야. 그걸 다 털어잡려나고 여러 가지 진짜 만 가지 처방들을 다 사용해서 겨우 잠재워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제가 저번에 자료 드린 거 있어요. 그럼요. 표로 정리해가지고 박근혜 정부한테 받았더니 세상에 다 풀어놓은 거예요, 진짜로. 다 풀어나가지고. 다 풀어줬죠. 그걸 3년 동안 열심히 막았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까 유승민 님도 아까 말했는데 대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문제는 지금 3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서 지금 정책으로 잡아놨더니 조금 있으면 대선 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힘을 쓰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정권 재창출이다. 그래서 정권을 한 번 더 연장해가지고 조금 더 정책들을 펼 수 있게 조금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민분들이.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다음엔 청년 실업으로 이어나가면서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을 해결한 열쇠가 경제에 있다. 이거는 하나만 한 얘기죠. 그런데 경제 문제에 천착해서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기대를 어떻게 주려고? 어떻게 줄 건데? 실제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알셉. 이것도 참 엄청난 그런 성과인데 보도를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 벗어낸 얘기인데. 우리 민주당이, 직관 여당의 민주당이 민생 행보를 지금 아주 쭉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확행위원회라고 혹시 출발하신 거 시청자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법률 개정사항들 같은 건 너무 둔하잖아요. 너무 둔해가지고 그런 법률 개정사항 말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 우리 생활 속의 경제적인 것들 다 개선하다라고 해서 소확행위원회라고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분들이랑 같이 팀을 꾸려서 활동을 하는데 제가 거기 간사를 맡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뭐뭐 추진하고 있냐면요. 우리 그 이자 같은 것들, 법정 최고 이자율 24%, 20%를 낮추겠다고. 이것도 참 대단한 건데, 이왕이면 좀 더 낮추지 좀. 한 15% 이하로 좀 낮춰주지 좀. 박스에 손잡이, 박스에 손잡이 두는 거. 택배 박스에 손잡이.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도 하고 있냐면 우리 멍멍이 기르시는 분들, 우리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 반려동물 데리고 어디 나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정보를 다 받아서 제공해드리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추진하고 있으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집권 여당이 지금 민생문제에 지금 사안을 걸고 덤비고 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한 번 우리 꼭 출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출연해서 이 소확행위원회의 활동들 비롯해가지고, 좀 더 꼼꼼하게, 우리가 경제 뉴스에서 속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좀 확실하게 깨부시는 그런 방송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구봉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